둥수스태오역은 중국 베이징시 둥천구에 위치한 베이징 지하철 2호선의 역이다. 건설중인 베이징 지하철 3호선의 시종착역이기도 하다. 역번호는 213이다. 이 역은 둥수스태오교 둥수스태오 공인체육장 북로와 차오양먼 북대가 둥주먼 남대가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다. 공인체육장이 인접해 있어 베이징 중허 거안 축구단의 홈경기 시작 전과 종료 후 자주 붐빈다. 2호선 둥수스태오역에는 길목과 남북 양측에 각각 한 개씩의 대합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설연대가 빨라 승강장과 계단으로만 연결되어 있다. 둥수스태오역에는 현재 2호선 열차에 정차할 수 있는 섬식 승강장이 한 개 설치되어 있으며 동이순환도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승강장 중앙에는 예비된 승강장 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2호선 외선순환 승강장 파노라마 2호선 내선순환 승강장 파노라마 2호선 승강장 중부의 예비 하부층 승강장 입구 둥수스태오역 아래층에는 당시에 계획한 3호선의 승강장이 미리 남아있었는데 이 승강장은 둥수스태오역을 건설할 때 미리 건설되었으나 3호선의 건설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방치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다. 청소부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지만 특히 승강장 양 끝에는 먼지가 쌓였고 벽에는 4가지 해를 없애자는 등의 문구가 남아있었다. 입구에서 간단한 이동식 난감만 있고 경비원이 없어 호기심이 많은 승객들이 승강장에 들어가기도 한다. 이 승강장은 매우 넓어서 둥수스태오역은 1980년대 베이징 10대 건축의 목록에 올랐다. 이 승강장은 6량 객차 B형 차체를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나 2016년 3호선 계획이 재개될 때 지하철 3호선을 8량 객차 A형 차체를 기준으로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예비 승강장은 사용하지 않고 대신 환승통로 용도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하의 승강장은 별도로 건설하게 되었다. 둥수스태오역 C출구 둥수스태오역에는 4개의 출구가 있으며 B, C, D 주변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이 역은 2호선 최초로 승강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이다. 베이징 노동자 스포츠센터와 베이징 노동자 체육관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2호선 승강장 벽화 두가지 모두 스포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중 외선순환 승강장에 있는 도판벽화, 후아시아 셩팽은 옌상더 등이 제작하여 무술수행의 30여가지 인물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선순환 승강장에는 내완방향 승강장의 도판벽화, 주향세계는 리와지, 찬정환이 제작하여 당대의 경기운동을 보여주고 있다. 또 2호선 승강장 천장의 조명은 여러개의 고리가 겹쳐진 모양으로 올림픽 오륜기를 형상화하여 전세계인들의 단결과 우정을 도모하고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를 상징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